오케이! 자 랜딩! 잠깐! 지나갈게요! 와! 형님 이거 랜딩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욕심부리고 세게 땡겼다가는 사장님도 거짓되고 저도 거짓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한 마리가 엄청 소중합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이거 한 마리로 올려야지 지금 저 앱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기가 올라가가지고 잡지 사장님이 이거 놓치면 완전히 이거 끝장나는 겁니다 사장님! 형님 제발 좀 형님 지금 너무 서두르신 것 같은데 사장님 좀 천천히 좀 올려보세요 형님 지금 힘이 안 빠진 것 같은데 형님 지금 형님 지금 좀 서두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기가 지금 손님들이 사기가 꺾어주는데 사기 짐작을 위해서 사장님이 이거 꼭 올려가지고 고기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지금 사람들이 낚시는 안하고 라면 끓여먹고 지금 커피 끓여먹고 지금 손님들 지금 커피 끓여먹는 솜씨가 지금 8만원어치 먹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커피라면을 계속 끓여먹고 앉아줬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낚시나 하나하고 커피를 끓여먹고 라면 끓여먹고 라면 하나 저거 동네 아줌마한테 팔아준다고 저거 1150원에 비싸게 사는건데 저건 손님들이 자꾸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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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봐봐요 있어 봐봐요 있어 봐봐요 오케이 게임 끝 게임 끝 게임 끝 오케이 우야 자연특급 우와 자연특급 대박어 자지말라도 해 자지말라도 해 오케이 자지말라도 해 오케이 와 자연특급 대박어